여기가 여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아리 우아사가 부꾸란대 심었다 우아 농장 식ноз 우아나 둘 셋 암물란 말도 여고요? 응 됐어 여기가 두꺼워하고 먹tha 아, 또 따로 갔어. 네가 나 좀 줘야 되면 안 될까? 응. 아, 그냥. 그냥. 아, 여기. 다 찍었어? 응.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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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담을 찌익게 하고. 됐어. 뭐 뒷선을 보여야지 아름다운 미를 보여준다. 아주. 아. 지조도 있고. 터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교육기관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오희라니라는 사창가들인 거예요. 가서 각질 제거하는 거예요. 몸에 마르는 게 아니라. 몸에 마르는 게 아니라. 제주도 마유는 마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실 때 보시면. 말맞자가 되게 많이 써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세가. 오늘 가시는. 논천장 안에도. 마유 샷. 어. 막았으면.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아시죠? 거기도 아시아와 유럽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상품을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근데 내 얼굴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북해도 갔을 때. 라벤더 들어간 각질 제거. 이거 선물하기 좋으세요. 너무 많이. 1년 넘게 쓰세요. 아 뒤에 화상 긁을 것 같은데. 라벤더 들어간 각질 제거라는 거. 자. 문어 개방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 콕콕콕을 높은 인들. 고기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 눈컸을까 봤던 거지. 그 하나가 육류였던 거예요. 고기. 생활을 못 시키는 거야. 왜? 치아가 못 생겼잖아. 라벤더 육류에." 엄마 귀여워. 호호호화. 귀여워. 엄마 귀여워. 짠. 제 시작. 은은. 이거 내기잖아 그냥. 뛰자. 이리로 간다고 이리로 간다고 마지막에 눈 밟았어 마지막에 발 빠졌어 쇼와 신사 쇼와 신사 쇼와 신사 쇼와 신사 쇼와 신사 그러니까 쇼와 신사 쇼와 신사 쇼 원맨 쇼 할 때 쇼 쇼 곱하기 쇼는 쇼 곱하기 쇼는 쇼 곱하기 쇼는 쇼 쇼와 신사 쇼와 신사 어 잠깐만 52분이야 가야돼요? 52분이야? 됐다 쇼 머리에 눈 꿇고 다닌다 몰라 근데 아빠 되게 겁없어 난 저런 거 손 못 넣어보겠어 뭐예요 아빠? 저 아 뭐야 몰라 막 뭐야 무섭게 생겼어 뭐야 무섭게 생겼어 사진 찍을 사야 빨리 가 아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동작을 좀 크게 해봐 야 엄마 데리고 와 이거 안 해드린다 나 이거 인스타에서 본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어떻게 됐어 느낌 좀 이상하다 대박이다 왜 뭔데 아빠가 잘못 숨어있었어 너희들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 놀래쳤어 아빠가 여기 이렇게 딱 숨어있다가 아빠가 여기 딱 숨어있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 뭔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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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왜 아빠 닌자야? 좋아 아빠가 여기 딱 숨어있다가 그 끝까지 못 간단 말이야 끌고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 이렇게 해서 아 아 진짜 아빠 갈 데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이따가 뭔데 뭔데? 뭔데? 똥 싸고 있구나 아 닌자가 똥 싸고 있구나 뭐지? 나야 봐 거기 비싼 거 아빠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여기다 어? 언니 어 이거 문소리도 같이 찍어줘 여기 또 있어 하나 둘 셋 아 넷 아 아 아 그냥 다친거야 아 아 아 아 여기에서 안 열리고 여기가 열려 오 오 여기네 여보 여기가 최고 맞다니까요 최고 아니래 아 나 코코 어지러워서 가기 싫은데 일로와 아 아 아 언니 어때? 어 나 저기 올라가 보려고 나 여기 너무 어지럽고 발 아파 쏠려서 언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걸어 언니는 근데 제 발이 아파서 거기 그게 버티고 있는 거고 아까처럼 기울이 그게 똑바로 소위인 거야 편하지 어 엄마 아빠 잘한다 허리 엄청 많이 구부러진다 오빠부터 해 너무 잘가 유니언니 가봐 오 오 오 오 오 내가 해볼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빠 내려와 내 이거 한 한 갈로다 써야겠어 응 한 Wind Ses particularly 아 그 daí racing estäni 네, 이 정도면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 먹었을 때 사는 거 받았어요. 근데 언니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아, 이런 느낌이야. 아, 큰일 났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맛있겠다. 응. 이제 한 번 더. 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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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다 먹었어. Ta-da. Ta-da. 아, 저게 다 먹었어.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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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언니 나 이거 사줘! 너무 귀여워, 이거. 잼치해. 어떤 거? 어. 네, 그래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거 초록색이 뭐지? 이거 한가? 이기야? 잘 먹겠습니다 여기 뭐야? 아니야 진짜 아 그 감성 아니라고 세면대랑 변기랑 따로 있어 좋은건가? 그치 이불 각자 두개씩 깔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오랜만에 오빠의 푸 하이하이 하이하이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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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짠 짠 나 문 잠그고 너한테 안줬나? 짠 꽂아놓은거 아냐? 꽂아놓은거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마이갓 미사실 때 큰일났어 여기 빼 쟤 취했니? 아 맥주도 안고 하하하하 아니 한턴 놀아갔는데 끝났어 하하하하 현진은 진짜 한판 더해 한판 더해 한판 더해 한판 더해 한판 더해 하하하 오빠는 빤주 하하하하 혹시라도 보이면 이모티콘으로 가려줘 오빠는 빤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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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켜 지켜 하하하하 나 열 보호하고 있었는데 하하하 오빠 너무 더워 오빠 여기가 뜨거워 하하하하 아니 저희 핵팩을 핵팩을 왜 넣어놨냐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핵팩 넣어놨어 나 따뜻하게 넣어놨려 야 지금 딱 하하하하 다 똑같이 육하 다 입고 다 고개 속이고 해 옛날 예상은 신용비집 잘 놀았읍니다 가자 응 자기 신발 찾아가 두 번째 거 내 거 뭐라고? 오빠 안녕 안녕 언니 이따 봐 자 10분 만에 여러분 10분 만에 끝나려면 아침밥 먹는 모습 좀 찍어볼게요 안 받아오셨나요? 다 먹을게요 안 받아오셨나요? 안 먹을게요 뭐지? 좀 그래 이렇게 탔구나 응 우리 상인적인 원천인 일본에 잘 우리 일본 휴게소 볼일이 없으니까 아 사법인데 아 사법인데 아 왜 보여주는 건데 하지도 않아 아니 혼자서 방금하시고 아 옛날에 이렇게 캐슈로 된 거 많이 사왔었거든요 어디서 했어? 밑에 뭐지? 어? 봐봐 죽삼을 만들어놨네 아 아 아 아 그런 스캐슐 이런 제발 아나 은혜 색깔부터 잡혔는데 딱 가부터 잡혔는데 반대가 어 120N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아니면 더 사유하유나라 핫보롱 핫보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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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 대면 다른 flick cou absolument Widvet 친구들 한눈 한글자막 by 한효정